자, 오늘은 거리의 비결,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팔을 쓰는 거, 팔을 잘 쓴다 못 쓴다에 대한 기준이 대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써야 돼요. 일단은 손목의 움직임을, 손목의 로테이션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팔뚝의 로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손의 로테이션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처음에는 손을 쓰면 공이 안 맞는다, 뒷당이 맞는다, 훅이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손을 정확하게 쓰면 내 거리의 득이 되고 또 골프를 안정적으로 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손목의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지금 손바닥을 밑으로 가게 지금처럼 왼손을 하시고 이 손바닥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자, 그러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회전이 됐죠. 지금 이 동작이 골프의 되게 중요한 동작이에요. 지금 이 손목을 정확하게 잘 쓰는 게 지금 이 동작이고 대체적으로 손목을 잘 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을 뒤를 꺾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꺼는 이런 동작을 쓰기 때문에 손목을 쓰지 말라고 많이들 하고 잘못된 동작을 손목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을 골프에 정확하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손목을 이렇게 어떻게 써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스윙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손목을 쓰려고 하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풀려서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론으로 왼손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이 타겟 쪽이에요. 타겟 쪽 반대쪽으로 백스윙 쪽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악수를 한번 하고 그러면 악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손등이 내 몸 앞쪽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보통은 악수를 할 때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밀겠죠. 악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내미는데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만나고 일단 앞에서 만나야 되겠네요. 앞에서 만나고 왼쪽에 만나고 그러면 지금 이 손 모양을 이쪽에서 한번 정면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틀어지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손목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 왼쪽 그래서 제 손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MC하고 소연 MC하고 이지원 프로가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손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돼야 손의 로테이션을 통해서 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또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스윙을 할 테니까 제 팔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왼손의 움직임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와 굿샷 굿샷 손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동작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보통은 손이 움직여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가 여러 우리 일반 골퍼분들을 봤을 때 왼쪽 손목을 대체적으로 쓰려고 하면 다 이렇게 써요. 이것 때문에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손목을 썼을 때 이 동작이 안 나오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악수를 하듯이 하면 손목이 정말 잘 써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목을 쓸 때 내가 손목을 썼을 때 미스나는 방향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왼쪽이요. 훅이 많이 나요. 손목을 쓰면 손목을 써서 훅이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손목을 잘 썼을 때는 절대로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훅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소연 MC도 아마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맞을 거예요. 손목을 쓰면 왼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많죠. 맞아요. 그게 몸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손목을 사용했을 때 정말 다른 회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가서 내 몸의 움직임이랑 손목의 움직임이랑 정확해서 손목이 회전을 잘 해버리면 공이 정확하게 날아갈 텐데 백스윙 갔다가 몸이 지금부터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치려고 몸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목을 돌려버리면 공이 왼쪽으로 해서 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이 거리를 냈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이 손목이 정확하게 움직여지려면 몸이 잘 버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고 있어야 손목의 움직임이 잘 움직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수들이 몸의 움직임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하던 방법인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 팔로우 스루 부분에서 몸의 움직임을 거의 안 쓸 거예요. 지금 이 자세에서 끝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스윙을 하는데 손목의 움직임만 많이 할 거고 팔로우 스루 할 때 스윙을 끊어줄 거예요. 지금 제 스윙을 보셨죠? 팔로우 스루 할 때 끊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 손목의 움직임만 강조를 해서 몸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서 악수, 이쪽에서 악수 이 동작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어깨가 거의 방향의 키인데 백스윙 갔다가 내가 스윙을 하면서 몸이 지금처럼 회전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 정말 왼쪽으로 많이 가요. 그냥 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안 쓰게끔 스윙을 하는데 이 동작을 안 하려면 자꾸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어깨랑 팔로우 스루에서 스윙을 지금 이 정도 부분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몸 회전을 많이 안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몸 봤을 때 임팩트에서 거의 멈춰지는 듯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공이 지금 바로 가죠. 이거는 손목을 정확하게 잘 썼기 때문에 바로 가는데 처음에 이 동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백스윙 갔다가 몸을 많이 안 쓰고 손목의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가서 지금 클라우드 페이스를 보면 오른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상태 저희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손목을 안 돌리고 몸을 이렇게 안 쓰면 지금처럼 페이스가 많이 열려서 공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손목을 돌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지금 MC 있는 위치로 가겠죠, 공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왼손등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네. 여기서. 그래서 돌려주고 지금처럼 몸이 이 자세에서 멈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손목의 이 움직임을 지금 제 손목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채가 잘 회전을 하면서 내가 스윙할 때 스피드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이런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팔로우스루 잡아주는 동작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스피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팔로우스루 때 스윙을 조금 잘라주고 지금처럼 손목의 회전으로 공을 치게 되면 이 손목의 느낌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와 풀스윙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리가 다 가고 공이 똑바로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쓰지 말라고 다들 들어서 내가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손을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는 거리나 아니면 일관성에 대해서 훨씬 더 득이 많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신체 부위 중에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손이에요. 그렇죠. 발가락보다는 손으로 움직이기가 더 편하고 내 등의 움직임보다는 손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이 손의 감각을 빼고 스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손의 움직임을 지금처럼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의 로테이션은 지금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팔뚝의 로테이션이에요. 팔뚝의 로테이션 팔뚝이 어딘가요? 그러니까요. 팔뚝을 여러분들한테 어디라고 2도와 3도인가요? 그렇죠. 그 2도와 3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손목 여기 손목서부터 팔꿈치까지 전완근이죠? 전완근 이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팔꿈치에서부터 움직임이 정확하게 돼야 팔뚝의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또 골프를 치기가 쉬워져요. 어떻게 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로 자동차 와이퍼 있죠? 네. 자동차 와이퍼가 팔을 이렇게 굽히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고 여기서부터 와이퍼처럼 하나 둘 그렇죠. 정말 단순한 동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아주 좋아요. 오늘 이러면서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렇죠. 비가 와서 지금 앞에 화면을 이렇게 닦았죠. 그래서 이게 골프의 미래입니다. 이게 깨끗하게 앞에 보일 거예요. 이 팔뚝을 지금처럼 이런 로테이션으로 쓸 건데 오른쪽 팔뚝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팔뚝하고 왼쪽 팔뚝하고 약간의 쓰임새가 달라요. 오른쪽 팔뚝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운스윙 들어올 때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다 붙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많이 들었죠? 네. 오른쪽 팔꿈치를 붙였는데 지금 팔꿈치 움직임을 보면 백스윙 갔다가 오른쪽 팔꿈치를 붙였어요. 그럼 오른쪽 팔꿈치가 이쪽으로 못 가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돌아오니까 여기서 손목을 쓰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는 이유는 몸이 정확하게 잘 회전했을 때 오른쪽 팔꿈치에 몸이 붙으면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몸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다 붙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팔도 못 쓰고 몸도 못 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스윙이 다 막혀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몸 쓰는 거는 다 빼고 팔꿈치의 동작만 보면 백스윙 갔다가 내 오른쪽 팔꿈치가 제가 검정 옷을 입고 있어서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지 않고 지금처럼 제 팔꿈치가 어떻게 됐어요? 제 배꼽 앞으로 몸 앞으로 다 지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가 이 위치에서 몸에 붙여서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게 하고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 팔꿈치가 내 몸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펴지면서, 그렇죠? 내 몸 앞으로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팔꿈치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야 스피드 나는데 공간이 스피드 나는데 훨씬 더 득이 많이 돼요. 몸에서 에너지가 쫙 잘 오는데 손에서 에너지가 오면 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클럽의 에너지를 뿜어줘야 되는데 팔꿈치가 몸에 막혀서 움직여지지 않게 되면 이 다음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스윙을 해드릴 텐데 스윙을 할 때 제 오른쪽 팔꿈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가 움직여질 때 제 몸에 걸리지 않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팔꿈치 보세요. 지금도 보면 오른쪽 팔꿈치가 제 몸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팩트 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피드가 몸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는 내 몸에 붙는 게 아니고 붙기보다는 내 몸 앞으로 해서 지나가게끔 그래서 아까 차 와이퍼처럼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런 동작이 써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차 와이퍼처럼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팔뚝이. 한 번 더 스윙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른쪽 팔꿈치 움직임 또 잘 보세요. 스윙을 하게 되면 팔꿈치가 지금처럼 걸리지 않게 되면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스윙에 멈춰지는 동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스피드도 더 잘 낼 수 있고 공을 더 안정되게 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였고 다음에는 왼쪽 팔꿈치예요. 왼쪽 팔꿈치를 여러분들이 쓸 때 항상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거 있죠. 치키닝. 이쪽에서 봤을 때. 팔로스 쓸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동작이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퍼 동작으로 이 동작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해 드네요. 치키닝이 났을 때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이후에 팔꿈치가 하늘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치키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팔꿈치가. 그런데 아까 우리 이렇게 와이퍼처럼 돌렸을 때 제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임팩트 어드레스 위치에서부터 팔뚝을 이렇게 돌려주... 아까 와이퍼처럼 돌려주게 되면 지금 제 팔꿈치 어디가 있어요? 바닥을 바라보고 있죠. 네. 그러면 치키닝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각도가 돼요. 그래서 숙여진 상태에서 내 팔뚝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처럼 이 동작이 숙여진 상태에서 여기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팔꿈치 잡고 있죠.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팔뚝이 지금처럼 왼쪽 팔뚝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면 전혀 절대로 치키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팔뚝의 움직임으로 치키닝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하는 동안 내 몸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되도록 팔을 일단은 팔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몸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지게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여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움직여지고 몸이 그 다음에 손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을 밀어주게 되면 훨씬 더 거리가 많이 나가고 좋은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스윙을 할 때 왼쪽 팔뚝하고 오른쪽 팔뚝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져서 스윙을 끌고 다니는지 스윙을 할 때 오른쪽 팔뚝과 왼쪽 팔뚝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지금도 스윙을 보면 팔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향을 항상 일관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의 움직임을 했을 때 정말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 스윙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제가 몸의 움직임을 많이 해서 팔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훅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훅이 나는 분이 제 멀리 안 있고 가까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 같이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소연엠 씨가 훅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기 타석에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스윙을 교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소연엠 씨가 훅 나는 것처럼 훅을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소연엠 씨 스윙을 한번 보고 먼저 보고 몇 가지 팁을 해서 고쳐볼 거예요. 스윙을 먼저 해볼까요? 네. 공을 아니 공을 쳐볼게요. 공을 쳐볼까요? 편하게 치세요. 스윙 좋네요. 감사합니다. 스윙이 되게 다이나믹해요. 공을 쳐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훅이 났어요. 공이 약간 뒤딱 맞으면서 왼쪽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일관되게 왼쪽으로 가죠?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연엠 씨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팔의 움직임을 잘 썼을 때 잘 쓰기 위해서는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몸이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중간에 했던 것처럼 몸을 많이 돌리지 않고 팔로스를 중간에 멈추면서 손을 회전으로 여기서 뒤에서 한번 딱 쳐보세요. 몸 많이 안 쓰고 몸을 많이 안 쓰고 몸이 피니쉬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임팩트 있는데 거의 이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팔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죠. 팔이 피니쉬 쪽으로 한 번에 슉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팔이 지금처럼 자 지금 공 보여주세요. 소리가 좋았어요. 공 어디로 갔어요? 소리가 너무 많이 갔어요. 똑바로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잠깐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몇 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게 우리 소연연 씨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스윙을 하면서 내 몸의 움직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팔을 활용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칠 거고 방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최소로 억제를 하고 손이 이쪽으로 임팩트 지나서 팔로우스 쪽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그렇죠. 한 번 더 쳐볼게요. 몸은 어드레스 위치 거의 그대로 손을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도 힘이 좀 많이 들어갔죠. 아까도 이전에 게 굉장히 좋았고 지금 거는 약간 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를 늘릴 때 팔의 움직임을 많이 하면 너무 잘한데요? 임팩트 될 때 공의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아까 방금 전에 있던 스윙이 방금 전에 있던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공이 탁 맞아가는 소리와 함께 팔이 먼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스윙을 할 때 몸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연 MC도 지금 방금 느꼈던 것처럼 우리 일반 골퍼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일반 골퍼분들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소연 MC도 했고 몸에 자꾸 느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손의 움직임 클럽을 컨트롤하는 손이 정확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보다는 일단은 손의 움직임이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랑 회전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신경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골프를 칠 때 팔을 너무 등한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손의 느낌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의 원 포인트는 다운스윙 시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 붙이지 말자예요. 이게 몸에 붙이지 말자인데 몸이 정확하게 잘 움직여지시는 분들은 이 팔꿈치를 몸에 붙여도 돼요. 몸에 붙는 게 몸이 잘 움직여지게 되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은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 안 되고 몸이 잘 움직여지시는 분들은 붙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고 팔, 팔의 움직임이 손의 움직임이 내 손의 움직임이 이거예요. 이 움직임만 잘 기억하셔도 아마 훨씬 더 아,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랑 요거죠. 자동차 와이퍼처럼 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골프를 편하게 치실 겁니다. 네, 또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질문들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설광호 님께서 제가 백스윙 탑 오른손을 쟁반 바치듯 채를 잡는 느낌으로 하니까 백스윙 탑이 보잉 동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잉 동작 장단점이나 유의사항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잉 동작은 자, 우선 백스윙 갔을 때 모르시는 분들 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 손목 각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더스틴 존슨 선수나 아니면 또 누가 있죠? 뭐, 요즘에 여러 선수들 또 콜린 모리카와 선수들 이렇게 해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자가 안 되고 이렇게 펴지는 동작을 보잉 동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설광호 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손을 이렇게 쟁반 바치듯이 이렇게 숙여서 이 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인 거고 이 보잉 동작의 장단점은 몸의 회전을 최대한 많이 하고 손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타겟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보잉 동작을 쓰는 거예요. 보잉 동작을 안 하고 손목을 이렇게 백스윙 할 때 이렇게 꺾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보잉 동작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몸의 회전과 손의 움직임을 많이 해서 이 앞에까지 공을 치게 되면서 지금처럼 저스틴 아니 더스틴 존슨 선수처럼 임팩트 될 때 손등이 많이 타겟 쪽으로 가요. 그럼 공이 더 힘있게 맞고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져요. 손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은 장점은 우선 몸의 회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들어가는데 단점은 지금 이렇게 쓴 상태에서 보잉 동작 왼손등을 피고 손을 이렇게 꺾게 되면 지금 제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됐죠? 많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면 공이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공이 맞을 때 보잉 동작을 쓰면서 공이 맞을 때 지금처럼 이런 동작이 보통 임팩트 자세에서 맞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보잉 동작을 쓰는 선수들이 대부분은 임팩트 동작에서 내 손이 클럽 페이스보다 훨씬 더 타겟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단점은 여기서 이렇게 안 되고 이쪽 깊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못 쓰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훅이 나는 공들이 생겨서 대체적으로 페이드를 치는 선수들이 이 공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페이드를 치는 선수들은 손을 많이 앞으로 가면서 회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스틴 선수도 그렇고 콜린 모리까워 선수도 그렇고 페이드 치는 선수들이 많이 치게 되는데 단점 중에 하나 또 손목에 약간 데미지가 많이 쌓여요. 여기서 많이 아파서 더스틴 선수나 콜린 모리까워 선수도 손목 운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잉을 쓰는 거는 장점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이거 손목 운동이랑 훅 나는 것만 조심하면 또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objet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